당뇨와 암의 최고인 케일의 효능 9가지 케일은 식물 중 하나로 초상화된 잎과 두상화된 뿌리를 가지며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좋은 식재료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케일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케일은 유럽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고대 로마와 고대 그리스 문명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으며 그 당시에는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케일의 종류 중 하나인 다목적 케일은 로마의 제왕기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 영토를 확장하면서 긴 원정에서 식량 부족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케일은 중세시대에도 유럽에서 주요한 농산물 중 하나로 재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케일의 인기는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채소 및 작물에 밀려 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케일은 건강식품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케일의 현대적 인기는 건강 음식 및 식생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 영양 가치와 다양한 요리 방법이 강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비타민 K, 비타민 C, 칼슘, 철분, 식이섬유, 항산화제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케일이 몸에 좋은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고영양 가치 케일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아미노산,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K, 비타민 C, 비타민 A, 칼슘, 철분, 마그네슘, 포타슘, 카로틴, 피콘튬, 루테인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이용됩니다. 저칼로리 및 저지방 케일은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낮아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또한 케일의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며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물질 케일은 항산화 물질인 카로틴, 루테인, 제옥시아틴 등을 함유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K 케일은 특히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액 응고를 조절하고 뼈 건강을 촉진합니다. 항염증 효과 케일에 함유된 화학 물질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장 건강 케일의 식이섬유와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건강을 줄이고 소화 및 소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 및 소장 건강 케일의 식이섬유와 유용한 미생물을 위한 프리바이오틱스는 소화 및 소장 건강을 촉진합니다. 철분 공급원 케일은 비동물성 철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적혈구 형성과 에너지 생산에 도움을 줍니다. 간 건강 케일은 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화학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케일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이나 부작용 알아볼게요. 케일은 과다한 섬유를 함유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케일을 소량부터 시작하고 천천히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케일에는 옥산산이 함유되어 있어 과다 섭취 시 신장돌이나 결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돌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의하고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케일은 비타민 K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촉진함으로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항응고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케일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케일은 갑상선 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갑상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의사와 상의하고 케일을 적정량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케일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알러지를 가질 수 있으므로 처음 먹을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케일과 같은 잎 채소는 오염물질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잘 씻어 사용하고 유기농 케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일 보관법 알아보겠습니다. 냉장 보관 케일은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냉장고에 식품 저장용 서랍에 넣거나 식품 봉투나 비닐 랩으로 감싸서 보관합니다. 다습도 조절 케일은 다습한 환경에서 신선도를 잃을 수 있으므로 다습기를 사용하여 보관 상자나 봉투 안에 휴지나 주방 수건을 함께 넣어 다습도를 조절합니다. 보관 온도 케일을 0도에서 4도 사이의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추운 온도에서 보관하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케일 손질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세척 케일을 사용하기 전에 냉수에 잠기거나 주방 싱크에서 흐르는 물 아래에서 헹궈서 먼지나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흐르는 물을 이용할 때는 케일의 잎을 하나씩 살펴보며 꼼꼼히 세척합니다. 잎과 줄기 분리 케일의 두상화된 잎과 줄기를 분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쁜 요리나 샐러드에 사용하고 줄기는 소스나 스무디 등 다른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듬기 필요한 경우 노폐물이나 상처 부분을 제거하고 케일을 적절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조리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로스팅, 익히기, 끓이기, 생으로 샐러드에 사용하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케일을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선도 확인 케일을 선택할 때 신선하고 생기 있는 잎과 밝은 녹색 색상의 잎을 찾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나야 합니다. 변색, 부패, 부분적으로 시들어 있는 케일을 피하고 신선한 케일을 선택하세요. 잎의 상태 케일의 잎이 상처나 찢어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정상적인 잎이어야 합니다. 줄기 케일의 줄기는 비교적 튼튼해야 하며 신선한 케일은 주변 부분이 휘거나 노폐물로 덮이지 않아야 합니다. 패키징 케일은 신선한 채소임으로 투명한 비닐봉투나 패키지에 담겨 있으면서 잎이 보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케일의 신선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방법 케일을 구입한 후에는 냉장고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관해야 합니다. 케일을 이용한 요리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케일은 로스팅, 샐러드, 스무디, 수프, 스튜, 파스타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으며 건강한 식사를 즐기기에 좋은 재료입니다. 몇 가지 인기 있는 케일 요리법 알려드릴게요. 케일 샐러드 신선한 케일 잎을 세척하고 큼지막하게 찢어줍니다. 케일에 올리브오일, 레몬주스, 소금, 후추를 뿌리고 잘 섞어줍니다. 고기나 생선, 견과류, 건조과일, 피클, 치즈 등을 추가하여 풍미를 높일 수 있습니다. 로스팅 케일 케일 잎을 세척하고 큼지막하게 찢어줍니다. 오일, 소금, 후추, 파마산 치즈와 함께 케일을 로스팅 팬에 넣고 35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10분에서 15분간 로스팅합니다. 케일이 바삭하게 익을 때까지 구워주세요. 케일 스무디 케일 잎을 다듬고 믹서기에 넣습니다. 바나나, 아보카도, 그린 요거트, 꿀, 아이스 큐브와 함께 믹서기에서 갈아 스무디를 만듭니다. 필요에 따라 물이나 우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케일 수프 양파와 마늘을 볶아 향신료와 함께 볶아줍니다. 다진 케일, 감자, 당근, 야채 스톡을 더하고 끓여서 부드럽게 조리합니다. 믹서기에 갈거나 곱게 다진 케일을 더해 끓여주고 소금과 후추로 맛을 조절합니다. 케일 파스타 케일 잎을 끓는 소금물에 넣고 1분에서 2분 동안 삶아줍니다. 면과 함께 케일을 삶고 레몬 주스, 올리브 오일, 파마산 치즈로 마무리합니다. 케일 수튜 양파, 당근, 샐러리를 볶고 양념과 케일을 추가합니다. 스톡 또는 물을 더하고 끓여서 두꺼운 수튜를 만듭니다. 고기 또는 콩과 함께 서빙할 수 있습니다. 케일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요리법을 실험해보며 케일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겨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